오늘 보도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협치의 주역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검수완박복을 통과시키는데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보시면서 이런 생각 드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윤석열은 야당 요구는 참 잘 들어주네 그런데 우리 요구는 우리 요구는 뭔데 그 사람들이 당신한테 표줬어 우리가 표줬잖아 우리가 표줬는데 우리 표준 사람이야기는 안 듣고 민주 검수완박법 6분 만에 땅땅땅 국민의힘 날치기 입법 독재 권성동씨가 보이네요 박광온씨일 겁니다 여기 보시죠 김진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유상범위원 등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의원들은 안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이 일방적 사유로 날치기 통과됐다 박광온 민주당 법사위원장 또한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의원들에게 대체토론과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법사위 통과를 또 강행 처리했다 두 사람인 거죠 박광온씨하고 다 이렇게 쇼를 하는 겁니다 내 눈에 쇼입니다 윤석열은 야당 요구는 참 잘 들어주네 신속하게 당신한테 표 던졌던 사람들이 이야기 좀 들어주면 좋잖아 그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지 왜? 우리가 당신한테 표 던졌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김진표 금수완박 통과 안건조정위원장 박광온 법사위원장 여러분 이게 뭡니까? 김진표 씨의 수원시 권선구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미래통합당 박재순 후보가 다퉸던 2020년 4.15 총선 결과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무려 김진표 의원은 플러스 8% 플러스 12%입니다 이런 수치를 두고 저는 미친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 득표율보다 8에서 12% 높은 겁니다 사전투표에 손을 댔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관위 데이터에 보면 미래통합당의 박재순 후보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입니다 이거는 도란 숫자입니다 사전투표에서 표를 빼앗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보면 딱 보이지 않습니까?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동시키지 않고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보시면 여러분들 영통삼동 맨 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미래통합당의 박재순 후보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8.1%를 빼앗아가지고 김진표한테 8% 플러스 8%를 옮겨준 겁니다 정확하게 여기 플러스 8% 여기서 마이너스 8.1% 그다음 여기 뭐죠? 플러스 0.1% 하면 수치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방법은 영동 삼동에 있는 투표소 레벨마다 다 뭡니까? 손을 댔겠죠 표가 이동한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가 김진표 후보와 함께 넘어갔고 또 정의당 후보와 함께 손을 댄 거죠 두 후보한테서 빼앗은 것만큼 김진표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를 발표한 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 겁니다 이게 박강훈 법사위원장 금수완박법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강훈 후보 같은 경우는 플러스 12에서 플러스 13%입니다 미래통합당 홍종기 후보는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2%입니다 선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선거를 어떻게 이기겠냐 이야기입니다 선거를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고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정치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수원식 권선구를 여러분들 한번 제야 전문가가 급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수원식 권선구를 2020년 21대 총선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데이터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데이터 후보들이 있고 동별로 이렇게 다 뭐죠?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 동별로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 다 발표가 됩니다 우리 눈에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정상적인 선거 데이터로 보이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의심을 한 겁니다 여기에 선거 데이터의 어떤 규칙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 데이터를 만들었을 거란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다 다를까 딱 발각이 되지 않습니까? 30% 그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30%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투표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 득표수가 원래는 50%인데 60%를 뻥튀기가 된 거죠 미래통합당 후보는 원래는 42%인데 32%를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컴퓨터가 탁 계산을 해줍니다 새 후보한테서 9.475%를 빼앗아 가지고 김진표 후보와 함께 넘겨요 김진표 후보는 4선, 5선 의원이니까 지역구 관리가 워낙 간단하니까 많이 그렇게 손을 댈 필요가 없었는데 전국 평균이 25%에 19%만 손을 댔구만요 이렇게 결과가 딱 나옵니다 다 이런 걸 다 이제 덮자는 거 아닙니까? 덮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넘어가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실에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검찰총장으로서 보인 그런 태도하고 거의 일치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 대한민국의 정상국가가 될 가능성은 저는 0%라고 봅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incont personagem은 과연 reclaim?